제58군은 겨로 작전에 따라 긴급히 창설되어 조선의 제주도에 주둔했었던 일본 제국의 군단이다. 1945년 4월 8일에 나가스 사이주 중장을 지휘관을 임명하고 창설된 군으로 제17방면군의 전투 서열의 하위 부대 중 하나로서 편입되었다. 연합군과의 전투를 준비했으나 제주도에는 상륙하지 않았기에 대규모 전투도 치르지 못했다. 8월 15일 일왕의 항복선언으로 해체되었다. 제58군 병기부장인 오무라슈 대좌가 묵었던 병영은 5년 뒤 한국전쟁 동안 남한군의 모슬포 훈련소로 쓰였다. 이 부분의 본문은 알뜰의 비행장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규슈 지방을 잇는 지정학적인 중요도 때문에 중일전쟁 때부터 일본이 알뜰의 비행장에 해군 항공대를 주둔시켜 중국의 주요 대도시들을 공습하는 데 사용했다. 또한 미군이 유사시 제주도를 점령해 알뜰의 비행장과 제주 비행장을 사용할 경우 일본 본토가 크게 의협받을 수 있었다. 제주도의 주둔중인 일본군 지상병력은 1944년 제주 비행장 완공될 때만 해도 200여 명의 경비병력밖에 없었다. 그러나 미군의 사이판 및 필리핀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일본 군부는 제주도 병력 증강을 했지만 소장급 사령부 혼성여단 요세진지 신축 정도로 그쳤다. 그러나 1945년 2월 미군이 2호섬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자 일본 열도는 미군에 완전히 포위되었고 위기감을 느낀 대본령은 1945년 3월 12일 각 군 작전 주임 참모 회합을 가졌다. 그리고 겨로작전에서 미군의 상륙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결1호 후카이도와 결7호 구역인 제주도를 강도 높게 다루었다. 58군 예하부대의 제주도 각 관할 구역 대본령에서 정한 방침이 한반도를 관할하던 일본군 17방면군으로 하달되고 결7호 작전으로 명명된 이 작전에서는 제58군, 제96사단, 제111사단, 독립혼성 제108여단, 독립속사포 제3위대대, 제1특설 근무대를 주둔시키기로 했다. 1945년 4월 15일 제주도로 58군 병력이 진출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일본군은 121사단, 박격포대대, 독립고사포중대, 독립제여서포병연대대를 추가 배치했고 군산에 있던 124단도 제주도로 전개키로 했다. 그러나 제주도 배치전에 전쟁이 끝나서 시행되지 않았다. 특히 제111사단과 121사단은 관동군이었다. 111사단은 제주도 서남부 해안에 121사단은 제주도 서북부 해안에 배치키로 했다. 96사단은 제주도 산천단에 주둔하기로 했고 제108혼성 여단은 검은 오름과 부대 오름에 주둔시키기로 했다. 제주도에 배치된 일본군 10식 해안포 결 7호 작전에 따라 제주도는 거대한 군사 요새가 되었다. 200여 명의 비행장 경비병력밖에 없던 제주도 주둔 일본군 병력은 1년 반 만에 7만 5천여 명으로 급증했다. 일본 해군도 제주, 고산, 서귀포, 성산포 등지에 가미카제 보트기지와 대공포 진지들을 설치했다. 또한 오름마다 많은 갱도 및 지하 진지들을 건설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제주도 원주민들이 강제 착취당했다. 58군 사령부는 미 해병대에 밀리게 됐을 때를 대비해 최후 결사항전으로 유격전까지 구상했다. 게다가 총력전을 위해서 물자들을 제주도로 이끌어오려고 노력했는데 이를 감지한 미군의 공습이 이어지기도 했다. 4월 14일 비양도 근처에서 일본 해군 수송성과 이를 호위하던 해방함 두 척이 미 해군 잠수함의 기습 공격으로 격침되었고 7월 6일에는 미군의 본격적인 공습이 벌여지기도 했다. 제주항에 정박 중이던 일본 해군 수송선이 격파당하고 한림양의 탄약고가 폭격당해 그 여파로 민가에까지 피해를 끼쳤다. 사라봉 근처에서 공중전도 벌여져 일본 전투기 내대가 격추당했다. 일본 군부는 8월에 제주도 상륙 작전이 벌여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따라 미군의 상륙 작전은 실행되지 않았다. 제주도의 일본군 90일식 곡사포 제주도 주둔 일본군의 로켓포 미군 주도로 무장이 해체되고 있는 제주도 주둔 일본군 전차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